휠체어에서 일어나셨습니다 할렐루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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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안산선도님 어머니신데 전라도에서 오늘 처음 오셨어요 7년 동안 척추협착증이 점점점 심해져서 1년 전부터는 진통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와서 일어서서 걷는 것 자체가 지금 혼자서 손 놓고 걷는 것이 따님 말로는 7년 만에 처음이래요 지금 손을 놓고 얼마나 많이 걸어놨는지 모릅니다 혼자서 저희가 여기까지 걸어올라오셨습니다 허리를 펴주시고 척추를 치유하시고 혼자 걸을 수 있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걸으세요 우리 일제 타고 오신 분들 걸으세요 걸으세요 이분이 걷고 있습니다 7년 만에 이렇게 걷고 있습니다 이제 달리게 될 것입니다 달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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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rash입니다 아참 자다 het dir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